엄마! 아까 개구리가 여기 있었는데 내 나이는 좀 이렇게 쳐다본다 올리브 얘가 아까 쳐다본 것 같아 한 마리씩 보내볼게요 오레가노 그때 생각나서 못하겠다 와우 바삭바삭해 머리 바삭바삭 맛있다 정말 딱 고기맛 나요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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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베교에서 부터 내장일까? 입에서 RBK 뽀뽀할까? 동물 이제는 탕을 한 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연할 것 같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크다 마요네즈 다시 구이 반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이는 통장 굽는 느낌이 나요 이게 더 보여드릴께요 이렇게 담아 같이 졸려서 와 다리살봐 아 이거도 예전을 좋아해요 뼈에 더욱더 그걸로 마인드 뼈에 한입 엉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 서비스로 보내주신 파워 개그리즈 굴굴하다 잘 먹었습니다